우리 연희의 앞날 가운데 첫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가 연희가 평생 예배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만나야 될 사람 꼭 만나게 하시고 만나면 안 될 사람들 비껴나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연희인데요 우리 연희를 축복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연희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엄마가 기도하면서 희년 주빌리라고 이름을 치며 연희를 축복하였습니다 묶인 자 눌린 자 아픈 자 눈먼 자 고통하는 자들이 회복되어지는 그 희년의 기쁨이 우리 연희의 인생 가운데 연희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흘러가기를 기도합니다 만나야 될 사람을 꼭 만나게 하시고 만나면 안 될 사람들 늘 비껴나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주님께 첫 예배를 드립니다 연희의 인생이 아플 때나 행복할 때나 잘 나갈 때나 안 될 때나 늘 주님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주님 바라기는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엄마 아빠에게 늘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존경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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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